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와 하나 예쁘다 요즘 너무 날씨 좋아 봤지? 저건 바비 인형? 누가 이 예쁜 바비 인형을 버리고 간거지? 안녕 반가... 여긴 어디야? 엄청 핑크핑크하네 어? 설화야 백설화 오 핑키야 텔러도 있었네? 응 우리 같이 있었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나는 할머니가 바비 인형을 선물로 주셨는데 바비 손을 잡으니까 여기에 오게 됐어 그 뒤로 자주 놀러 오게 됐어 너는 어떻게 왔어? 나도 바비 인형을 길에서 주웠었는데 손을 잡으니까 이리로 오게 됐어 오호 손을 잡으면 오게 되나봐 오키님들 바비 인형 손잡을 때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조심 여기 정말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지? 내가 바비 영화를 보고 너무 거무립해서 혹시 지금 꾸민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럴 수 있어 나도 바비 영화 엄청 재밌게 봤잖아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바비 영화 보셨나요? 나는 영화에서 바비가 입었던 옷들을 그려볼거야 정말 예쁜 옷들이 많았어 너무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특히 나는 이 바비 옷 이 옷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짠 이렇게 입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다 오 맞아 그 옷 상큼하고 너무 예뻤어 나는 바비가 인간세상에 와서 입었던 옷이랑 롤러스케이트 탈 때 옷 그리고 가보의 옷이 정말 멋있었어 오 그 옷은 색깔이 쨍해서 화면발 잘 받는 것 같더라 형광 형광하고 알록달록해서 예뻤어 나는 바비가 찍었던 자동차 장면에서 입었던 그 옷 그 옷 정말 예뻤어 너무 예쁘지 않아? 짠! 일상생활에서도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어서 활용도 높고 예쁜 것 같아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 인형이 말을 하네 응 저 친구 말해 우와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야 영화에서 바비가 입었던 옷들을 보여줄게 짠 우와 진짜 영화 때 봤던 그때 옷이다 우와 이거 내가 예쁘다고 했던 옷이잖아 입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다니 너무 기뻐 우와 나도 너무 신나 원피스 너무 예쁘다 와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눈이 아파 그치만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색깔이 정말 쨍하네 너네 선물로 즐길 재미있게 입어 정말 우리가 가져도 돼 그럼 바비의 세계에선 그런 옷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고 우와 부럽다 역시 바비야 그럼 우리 입고 예쁘게 사진 찍자 좋지요 좋지요 우와 신난다 와우 너무 신나 예쁘겠다 우리 옷 입고 여기서 사진 찍자 사진도 찍고 셔츠도 찍고 너무 재밌겠다 좋았어 텔러야 너부터 입어봐 맞아 텔러 옷이 제일 기대돼 그럼 나부터 입어볼게 원 투 쓰리 와우 아우 내가 바비는 여자야 바비의 세계에선 우유 플라스틱 상대해 우유 우유 너의 손을 펼치고 틀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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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비 어때 칼보이 같아? 진짜 똑같아 여기서도 찍어 진짜 똑같아 신나 그럼 옆으로 이동 와우! 우리 드라이브 갈래? 가자! 신나다! 부릉부릉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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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피키야 너도 입어봐 난 제일 마지막에 입을게 응? 그래? 이 박스 안에 들어와서 입어보면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하이바비!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야! 나 좀 내보내줘! 어! 내보냈지? 똑같이 머리끼까지 잘 어울린다! 하이바비! 하이바비! 와! 언니가 운전할게! 가자! 야! 난 옆에 탈게! 우와! 나는 뒤에 탈게! 너네 재밌어 보인다! 나도 갈아입는다! 오! 기대 기대! 바비 박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하나 둘 셋! 우와! 마음에 들어! 저 옷은 쿨톤인 서로밖에 소화 못하겠다! 키키키오 미끼! 잘 고른 것 같아! 하이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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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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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 정말 예쁘다! 와우! 나는 그냥 뒤에 탈게! 나 문자로 못해서 무서워! 날아시겠다! 달리자! 뾰로롱!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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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예쁘게 찍은 사진 한번 볼까? 어디 보자! 봐봐! 바비 세계에 와서 즐거운 추억 만들었다! 바비 고마워! 땡스 바비! 유아 웰컴 프렌드!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바비 나라에서 코스튬하기! 대성공! 사랑해요 오마이룩이! 우정 노트! 나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노트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었다! 이거 봐! 피키야! 어! 설아다! 설아야! 피키야! 뭐하고 있었어? 응! 너 마침 잘왔다! 마침 또 잘와? 왜? 어! 이거 봐봐! 나는 그냥 노트인 줄 알고 샀는데! 아니었어! 오정 노트였어! 오정 노트? 너는 좋겠다! 내가 있어서! 재밌다! 재밌지? 어! 이거 우리랑 닮았어! 이건 설아 너고 이건 나야! 귀여워 여기! 우와! 진짜 똑같다! 야! 우리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자! 그래! 좋지요! 이건 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설아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너라 보면! 어! 마이 프로필! 프로필 작성하는 거다! 음! 이름의 뜻! 비키! 내 이름의 뜻은 비키 빅토리의 줄임말로 음!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뜻이야! 음! 나는! 백설! 기! 백설기! 기야! 백설기 아니야! bin Generally riddy 흰 눈처럼 맑아라! 오! 눈, 설!! 흰 눈처럼 맑아라! 혈액형 너는 B형이지? 엌~~ 기억하네! 근데 너는 Aorable A 베이...비... 이야! 내 혈액형 너 모르냐? 아 알지 A형! 다 아니고 A형이라 그러면 나도 맞추겠다! 알겠어 알겠어 미안 나 원래 기억력이 좀 안 좋잖아 다음은 종교? 오케이 우리 같은 교회사니까 기독교 별명은 내가 써줄게! 백설기! 백설기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너는 5바퀴! 앞바퀴 운동장 10바퀴 내가 써줄게 별자리는 나는 물고기 자리 나는 개자리 오케이 다 썼다! 그럼 다음 점 넘기면 오! 일러스트 귀여워 우와! 우와 이거 내가 보라색 좋아하는 거랑 너 빨간색 잘 어울리는 거랑 똑같아 처음 만났던 장소 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새학기 시작했을 때 맞지? 어 맞아! 중학교 1학년 때 새학기 시작날 저기 그 출첵 해야 되는 거야? 어! 어! 교탁에 있는 종이에 체크하면 돼 아 이거? 근데 나 펜 없는데 아 펜 없어? 아 나 펜 있는데 이거 쓸래 잠깐? 나도 빌린 거지만 출첵 해야 되는 거야? 맞지? 내가 처음 한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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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첵 해야 되는 거야? 첫인상은 어땠어? 음! 첫인상! 음! 엄청 예쁘다! 아하! 귀엽다! 귀엽다! 첫인상 점수? 음! 백 점! 이백 점! 이백 점! 이백 점! 여기 키 왔어? 어! 텔러다! 어! 텔러 왔다! 텔러 왔다! 야 텔러 왔어! 나 있었네? 뭐하고 있었어? 어? 우리... 음... 오정 노트? 음... 오정 노트? 나 빼고 너네 둘이만? 아! 그게 아니라 텔러야! 약간 오해가 있어! 오 노! 난 너네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친하지! 우리 셋이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근데 나를 왜 속 빼놓고 이 노트 쓰는 거야? 그게! 당연히 너도 같이 쓰는 거지! 내가! 난 완전히 삐졌어! 텔러가 단단히 오해했네! 큰일났다! 오케이 오케이! 텔러! Listen to me! I bought this note from the mongbangu? 나는 이거 그냥 못한 줄 알았어! 이렇게 우정 못한 줄 몰랐어! 근데 이거 사왔는데 마침 설화가 와가지고 해본 거야 그냥! 맞아! 진짜야! 우리끼리 하려고 막 작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I understood! 예! 우리 이거 셋이서 같이 쓰자! 셋이서 우정 노트! 그래! 셋이서 하자! 어떻게 셋이서 해? 여기에 텔러 스티커를 붙이고 제일 중간에 짠! 우리 셋이 우정 노트 됐지? 이렇게 펼치면 여기도 스티커를 붙이고 짜잔! 됐지? 어우! 샤샤다! 어? 어디? 어? 진짜네! 토끼! 샤샤다! 샤샤 스티커 붙여! 그러자! 여기다가 샤샤 친구 붙이고 네가 좋아! 너의 이런 모습이 좋아! 첫 번째 문제! 오케이! 음 텔러는 성격이 쿨해서 좋아! 맞아! 막 그렇게 삐지는 일도 없고! 텔러 5형이잖아! 혈액은 맞아! 나 5형이야! 나무 위키에 써줘! 나 5형이라고! 알겠지? 텔러 성격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음은 부러운 점! 텔러! 영어 잘하는 거 부러워! 당연한걸! 그럼 너네는 한국말 잘하는 거 부러워! 너 한국말도 잘하잖아! 그럼 난 너 피아노 치는 거 부러워! 넌 드럼 잘 치잖아! 그럼 난 너 노래 만드는 거 부러워! 너넨 랩 잘하잖아! 그럼 난 너... 어!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소재 떨어짐! 소재 고갈! 아 맞다! 나 재밌는 거 있는데? 재밌는 거? 좋지요! 뭔데 뭔데? 이거야 입체 편지! 우와! 이 안에 도안이 있어! 마이추도 있고! 이런 젤리빈도 있어! 우와! 진짜 재밌겠다! 우리 이거 만들기 하자!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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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님들! 오늘 오장노트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건 진짜 어키님들 친구들이랑 꼭 해보세요! 혹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 보고 계신다면 수업자료로 쓰셔도 내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너무 좋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편지 만들기는? 편지 만들기는 다음 영상에 같이 만들어요! 좋아! 좋아! 재밌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장노트 쓰기! 대!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